얜 내가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만난 또라이였어. 최승여를 키운 건 뭐 이상해 저러고 보시면 됩니다. 애기 많이 먹어. 이거 봐야 돼. 밥을 매성해. 치킨집 가서 잠깐 헬멧 좀 빌려달라고 하면 안 빌려주겠지. 엄마가 내 뚝배기 깰 것 같은데. 내가 진짜 잘못된 거지. 웃느라고 광대가 너무 아파가지고. 굉장히 따뜻하고 다정한 위로가 담겨 있어서. 사람 냄새가 짙은. 가족 얘기도 있고 우정 얘기도 있고 사랑 얘기도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연출을 맡은 유지원입니다. 시다 교과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